세뱃돈이 용돈에서 채우고 있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용돈 주문에 태극이 지치고 있습니다. 바깥습니까? 못 만나요? 아 그렇겠네요.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세뱃돈을 적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습상황도 예정입니다. 나중에 코로나가 풍기고 난 후에 서류를 하고 아이들이 세뱃돈 다 잴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하면 초콜릿 이상으로 넘은 비율로 좋은 반응. 고춧가루 고춧가루 콜라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